여러분들하고 껍지 낚시 6일차로 왔습니다. 오늘은 홍천강이고 장마가 약간 끝났는데 물이 아직도 많습니다. 이렇게 너무 많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 한번 껍지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물놀이 안전에 조심해서 오, 좋다. 오, 히트. 껍지 한마리. 아, 껍지 한마리입니다. 손보다 조금 작은 사이즈의 껍지입니다. 오, 히트. 오, 두 마리째 히트. 색깔이 약간 탁하네요. 물이 얼마나 깨끗해진지 얼마 안 돼서 색이 딱 한 껍지에 올라와줬습니다. 던지자마자 바로바로 불어집니다. 골고루이 많을동안 끝은 후시 후시 오 뭐야 야 소가리다 몰라 원아 소가리 잡았니? 어 크다 하하하하하 뭐야 뭐 걸렸는 줄 알았는데 소가리였어 이야 이쁘게 생겼다 손바닥 많아 소가리 이야 엄청 크다 엄청 커 이야 사이즈 좋은 꺽지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오 오 손바닥 많아 어 꼭지 올라와 좋네요 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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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우리 꺼이 아니야!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꺽지낚시 6일차 왔는데 쏘가리 큰 거 35짜리 한 마리라 그리고 꺽지 7마리 정도 잡았습니다 그래도 여기 조각이 꽤 나쁘지 않았는데 카메라가 더위를 먹어가지고 4K로 안 찍히죠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이리티비였고요 조용히가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